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의원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에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설명이지만 명분 없는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비대위를 거쳐 이달 말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